안녕하세요. 나녹스 주주, 녹스지킴이입니다.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FDA 승인 취득과 EU국가연합의 C 마크 승인 취득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녹스 소식을 전합니다. 타임지에서 매년 선정하는 2024년도 200대 최우수 발명품의 나녹스 AI 솔루션이 선정되었습니다. 타임지의 연례 베스트 발명 목록은 산업을 형성하고 삶을 개선하는 가장 획기적인 제품과 아이디어를 기념합니다. 타임지가 언급한 바와 같이 나녹스 AI는 AI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의료용 CT 스캔을 분석하여 무증상에 감지되지 않은 만성 질환을 조기에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제품 중 하나로 주목받았습니다. 나녹스의 최고 경영자 겸 회장 대행인 에레즈 멜처 CEO는 타임으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이는 임상이가 만성 및 급성 질환의 초기 징후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AI 기술의 성공을 입증하고 엔드투엔드 의료 영상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나녹스는 독이 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환자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녹스 AI의 FDA 승인 솔루션은 예방치료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심장, 간 및 뼈의 만성 질환과 관련된 발견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상 적응증에 대해 수행되는 일상적인 CT 스캔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이전에는 환자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녹스 AI의 다음 솔루션은 각각 FDA 510K 승인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AI 심장 솔루션은 관상 동맥 질환의 위험을 나타내는 관상 동맥의 석회화된 플라크를 측정합니다. 두번째 AI 본 솔루션은 CT 이미지에서 척추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제공하여 임상이가 척추, 근골격계 질환의 평가 및 평가를 지원합니다. 세번째 AI 간 솔루션은 CT 이미지에서 관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을 제공하여 임상이가 지방 간을 평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촬영된 CT, X-ray 영상을 분석하여 사전에 병변을 예상해 줌으로써 사전 예방, 조기치료를 가능해 주는 인공지능 해법입니다. FDA 승인을 받은 세가지 솔루션이 시장에 소개되어 있으니 매우 뿌듯하네요. 다음으로 나녹스는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 박람회 중 하나인 메디카 2024에 참석합니다. 이 행사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의료기술, 디지털 건강, 실험실 및 진단, 웨어러블 기기 등의 분야를 다루는 약 70개국에서 5,300개 이상의 전시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전시회에 나녹스가 15번 홀의 중앙에 적지 않은 규모의 부스에서 EU국가 CE인증이 조만간 승인될 것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11월에 어닝콜이 있을 것이고 각종 규제 제출 승인 소식 등 주가관리 측면에서 나녹스는 아주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인프라 확장과 매출 발생에 집중하여 아크 관련 매출 부문 유의미한 숫자가 찍히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구독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